아무래도 재경이가 프랑스에서 아이를 입양한 것 같아요. 한번 알아봐줘요. 어떤 루트로 아이를 입양했는지 한국에서 입양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대체 태양이를 어디서 입양한 거야, 그럼. 가죽스러운가? 감히 우릴 속여? 입양했다면 입양 관련 서류나 흔적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입양 기간 정보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입양을 입양하며 입양 말 semaine 입양이 아파트 입양 왕이 입양 계획 입양 수지하는 거 불이적미나 됐어요. 이건 혜연이가 프랑스에 쓰던 아기수죠. 태양인 2018년 3월 14일생인데 여긴 2017년 5월생으로 돼 있네. 뭐야. 그럼 태양하자마자 10개월이 지났다는 거야? 아, 맞네. 이것들이. 기여 요리를 속이고. 이... 이 병을... 하... 아멘